세계 최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원로목사가 14일 오전 별세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15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문이 시작되며 장례는 18일 오전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시킨 조용기 원로목사가 14일 오전 86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이날 오전 7시 13분 서울대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집무실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후 경미한 뇌출혈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삼남면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오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한 고인은 서대문과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며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또 조 목사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역임하고 2006년 이영훈 목사가 조목사 후임으로 선출된 후 2008년 5월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당시 조목사가 후임 목사를 선출하고 물려준 일은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승계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장례는 5일장이며 빈손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배단이홀에 마련됩니다. 성도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15일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장례 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되며 하관 예배는 같은 날 오전 10시 장지인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시 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립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